누가 더 크게 웃었나? 울었던 사람이 있으면 크게 웃은 사람도 있겠죠? 바로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전예인 평가님, 민주당이 이제 단독 과반을 했고 오늘 신문들 표현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범야, 압승, 기록적인 압승, 그리고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 야대, 구도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던데 이번 선거 승리, 일단 배경, 냉철에 그래도 분석해 본다면 뭘까요? 말 그대로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뭔가요, 그게? 대파입니다. 아, 그래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이 파탄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번 승리는 국민의 승리다, 민주당의 승리다라고 한껏 몸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야당 지도부가 재편이 되고 주류를 누가 잡느냐도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은 끊임없이 당내에서 줄이냐 비줄이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쨌든 당내 주자로서,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는 굳혔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무엇보다도 범야권이 받은 의석수가 190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당내를 넘어서 야권의 중심지로서 윤석열 전부를 결제할 수 있는 입법부에 힘이 생겼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위치와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은주 평가님,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선 기간 동안 글쎄요, 뭔가 전세 역전이랄까요?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이나 또 정치부 기자들의 얘기였는데 그게 뭐냐면 민주당의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런 표현으로 대표되잖아요. 비명행사, 친명행제, 그런 공천파동이 있던 그 국면을 국민의힘이 잘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공천파동이 한창 진행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숫자상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당의 지지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벌어졌었죠. 그게 2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3월이 들어가면서 공천파동이 마무리되면서 공교롭게도 대통령 실발 여러 리스크로 보이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라든지 의정 갈등도 본격화됐고. 방금 전에 대파를 드셨습니다만 대파 논란, 이거는 본질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대파를 놓고 대통령이 물정을 모른다고 공격을 하십니다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파를 들고 흔드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일정 정도 저는 이 총선 결과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파동에 일어났던 그 국면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 지지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그렇지만 이번 총선이 갖는 성격, 그러니까 구도에 있어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거센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꺾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실 최주범 교수님, 민주당 쪽,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에서는 글쎄요,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이번 총선 기간 나왔대요. 좌파, 우파도 아닌 대파, 뭐 이렇게. 또 드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거였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총선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구도상만 보면 공교롭게도 2년 전, 그러니까 대선의 2차전 성격이 짙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에 비대위원장 되고 선거 위원장, 선대위원장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입밖에 내지 않았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끌어들였거든요. 전략이었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이 돼야 돼요. 그런 구도로 가야 정권 심판이 확실히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권이 무도하고 그다음에 무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야 바람이 불게 되고 그 정권 심판이 결국은 총선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게 만드는 게 필요했던 거죠, 윤석열 의 입장에서는.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된 게 뭐냐 하면 조국 혁신당이 등장해요. 조국 대표가 혁신당에 창당하고 들어와서 한동훈 비대장을 계속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1대1 대결처럼 구도가 꾸며졌고 그것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바람이 결국은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했던 과반 의석을 훌쩍 뛰어넘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문들 표현이 압도적인 선거 승이었다, 민주당의. 이런 표현을 나누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상도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의들을 들려서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언론들 표현을 보니까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 압승으로 앞으로 대권 과도가 탄탄대로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상이 수직 상승했다. 다 이렇게 나오기입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린 이 부분은 또 언급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탄탄대로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두 개의 험로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험로, 또 하나는 조국 리스크라고 하는 정치적 위험,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금 4월 9일, 그러니까 총선 바로 정날도 어떻게 보면 현지의 유세가 아니고 재판에 가야 했던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33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검사 사칭과 관련되는 증거인멸교사, 위증교사 이 부분의 재판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의 종착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탄탄대로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험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의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그러니까 동작을 해 현 의원이죠. 이분이 공천받지 못하니까 탈당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허가방 김인섭 씨의 재판의 판결문을 봤는데 그 판결문 대로라라고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수진 의원 본인한테 거짓말을 했고 그 판결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라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해서 이 33부 외에 34부에도 보면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해서 또 판결이 조만간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오히려 총선 전에도 있을 수 있는 그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이 상반기에도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험로가 예상되고 또 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리스크는 조국 리스크죠. 어떻게 보면 병립형이 아니고 준연동형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 바로 조국을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잠시 때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치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역시 최진영 변호사님이 방송 오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무슨 얘기할지 뉴스파이터가 무슨 얘기를 할지를 지금 딱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이번에 범야권이 압승을 하는데 과연 이분의 영향력도 일조를 한 걸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해 옮기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사실 전혜연 평가님, 이례적이긴 해요. 지역구 후보 안 내고 비례대표로만 12석을 얻은 헌정사당이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정도의 돌풍,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예견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제 신장식 의원이 되실 당선인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신장식 분석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돌풍이 불 거는 아마 내부에 있는 분들도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호남을 가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메오메 못 살겄네, 윤석열 정부. 이런 민심이 일부 조국혁신당에 투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권에 대한 실망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이 그대로 민심에 먹혀들면서 조국 혁신당에 일부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불어민주연합도 14석을 얻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범야권의 지형은 넓히면서도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3년은 너무 길다 3번 이랬거든요. 그런데 일부분들은 다른 번호를 기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긴 집에서는 뭘 해도 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여유가 나오기 때문에. 김현주 평론가님. 이제 조국 신당의 돌풍이야 이미 12석 얻은 걸로 현실화.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놓고 언론들의 분석을 보니까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이번에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 그런 표현보다는 영어로 미스가 있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프레임으로 가져간 게 2조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잘 먹혀들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권에서 여당을 향해서 쓰는 단어임에는 분명합니다. 정권 심판 논의처럼. 그런데 이제 2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 사랑을 못 받고 있잖아요. 정치가 제일 후진 분야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맨날 정치권에서 싸움만 하고 거기에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 보통 일반 생활인들보다 더 못한 것 아니야?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고 하니 어떻게 보면 사법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저지르지 않았을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 정치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선거 공학적으로 2주 심판이 과연 선거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은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지지층에서는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부산 부울경에서 한 12곳 정도에서 접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조국 대표도 그래서 부산을 찾아서 본인이 막 얘기했잖아요. 이제 뭐 치워라 막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느그들 쪼라째 이런 것도 했었고. 그만큼 부울경에서 좀 이상기류가 감지된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런 2주 심판론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 지지층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한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지지층이 결집을 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게끔 만드는 거기에는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선거에 적당치 않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정치적으로 가는 함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가 이끈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12석을 얻으면서 단박에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국 돌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레임덕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두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김건희 특검법, 문재건, 또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 가든 간에 어떤 특검법이든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그 점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으신 것처럼 최진봉 교수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미 선거운동 기간 내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만약에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다 앞으로 한동훈 특검, 이른바 특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앞서 대통령 임기를 언급하는 듯한 발언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혹시 그런 과정, 제가 제 입으로 그 단어를 꺼내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도 좀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당장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 너무 긴 기간을 짧게 만드는 과정 대통령 임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당장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당장 추진하는 건 특검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특검, 에컨대 김건희에서 특검 이런 부분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민주당과 협력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어떤 협력 요청에 대해서 무작정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과 견제하면서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요구하는 건 무작정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예를 들면 탄핵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워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해야 될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당이에요. 조국 혁신당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과 협력을 하되 조국 혁신당이 개혁적으로 좀 더 과격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동의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지만 그것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가기에는 아직은 그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특검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 가능하고 저는 당장 22대 국회가 개헌이 되면 1차적으로 그 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는 공교롭게 또 이런 류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처럼 이재명 대표는 탄탄대로를 가게 되지만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 앞에도 사법 리스크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서 여의도에 상륙했더니만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마치 호두과자의 호두가 없듯이 조국당의 조국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또 지금 본인의 본인인 정경신 교수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했던 재판부, 대법원 3부가 지금 조국 당 대표에 대한 사건도 똑같은 사건도 지금 맡아있거든요. 조국의 배우자 그리고 또 조국 대표의 따님인 조민 씨에 대한 재판이 공소사실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른 두 사람이 유죄 확정 판결됐는데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그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이른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선거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데요. 왜냐하면 예컨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선법으로 위반해서 대법원에 갔는데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어떻게 보면 새로 사면을 하고 기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지난번에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올 상반기에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미 6월에 당대표로서 새로운 22대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방탄복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양극단이 똘똘 뭉친 그런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패배한 쪽에서는 어쨌든 이긴 쪽에 좀 생채기를 좀 내고 싶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지켜볼 게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